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최근 소속사 하이브 주식을 약 100억 원어치를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TS 멤버 진과 제이홉, RM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하이브 주식 총 99억 4,983억 원어치를 장례에서 매도했습니다. 매도 금액은 진이 48억 4,30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지난해 회사 상장에 앞서 BTS 멤버 7인에게 보통주 총 47만 8,695주를 균등하게 증여한 바 있습니다.